시간낭비 짱잼있고 인생낭비 개 짱잼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렌재입니다 저번에는 제가 강남에서 왔었는데 오늘은 서울대 입구역 근처에요 이 복장하면 반팔 반팔 너무 추워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바로 자 짜잔 매비노기 항공점퍼입니다 저번에 넥코제 갔을 때 샀었죠 제가 우리 아래서 드릴 때 자 보이시나요? 마비노기 문양 마크 좀 서른이 길었네요 첫번째 PC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있다 가볍게 탈락 뭐라고 하세요? 첫번째 일단은 가볍게 탈락 렛츠고 맨 다섯 다섯번째 가볍게 탈락 가볍게 탈락 가볍게 탈락 가볍게 탈락 가볍게 탈락 가볍게 탈락 야 찾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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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레알 진짜 진짜 찾았어 진짜 진짜 있어 진짜 있어 방송 보는 거 아니야 지금 띠이 형님 멸치만 보겠어 지금 물어보긴 하겠습니다 물어볼게요 한번 또 막상 만난 거 생각하니까 이럴 줄 몰랐는데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유튜브 하고 있는 무슨 일이라고 하는데요? 안녕하세요 아 네 아 반갑습니다 혹시 저 아세요? 네 괜찮으시면 혹시 잠깐 얘기 혹시 계시나요? 인터뷰에요? 제가 지금 뭐하고 계신지 아시죠? 그거 하시는 거예요? 아 지금 방송 켜가지고 혹시 방송 보고 계시다가 하신 거 아니죠? 아 저 그냥 먼저 친구 기다리는 도중에 아 네네 그냥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? 저도 지금 놀래가지고 서버가 어디세요? 저 만돌민 만돌민 누적래별 혹시 어디에 있어요? 아 괜찮아요 안 보여주고 싶어요 안 보여줘도 돼요 아니 저 아직 6이라서 몇 정도 이상만 딱 살짝만 저요? 5천도 안 넘었어요 5천도 안 넘었어요 짝 그럼 뭐 지금 복귀하신 거예요? 아 네네 돌밀입니다 아 돌밀 제가 또 여쭤보는 건데 유튜브 많이 보세요 예 많이 보죠 그래서 알고 있는데요 그냥 말해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진짜 저..저는 삼덕님 아 액션 삼덕님 네 누구요? 하하하하 아니 저 누구예요? 다시 말해도 돼요? 삼덕님 아 삼덕님이시다 하하하하 제가 이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청자분들한테 혹시 괜찮으신가요? 아 예 잘 안 보이는데 본인 소개랑 이런 거 해주시면 돼요 그냥 어 삼덕님 길드에 있는 자세천이라고 합니다 아 뭐야 삼덕님 길드였어? 하하하하 아 뭐야 이거 하하하하 스파이잖아 이거 왜요? 좋아하는 건 다를 수 있지 하하하하 근데 컨텐츠 되게 잘 보고 있어요 아 진짜요?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의장 주로 입는 게 지금 이 옷인가요? 하하하하 저는 약간 남장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하하하 그 여케이예요? 하하하하 여케이셨구나 어 색을 지금 염색을 맞추셨구나 해가지고 하하하하 제가 그 유명한 룩덕이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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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인벤턴 정리가 되게 깔끔하다고 사람들이 요즘에 방직을 좀 찍고 있어가지고 아 진짜네요? 네 네 엘리트 통행증 키똥이에요 키똥 하하하하 아 요번 거요? 네 요번 요번 거 15만원 하하하하 하하하하 삼동림이 있는데 삼동림 잘 안해주세요 하하하하 아 삼동림 쏠플러잖아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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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어떤 컨텐츠 좋아하세요? 역시 키특강이 제일 재밌고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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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망관 제일 좋아하고요 열망관 저 남이 불행한 거 좋아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대부분 다 그렇지 않나요? 저 방송 그거 한번 봐도 돼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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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해주 Other κ来 라 머님 키특강만 봅니다 하하하 sprint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아 다른 컨텐츠도 보긴 하는데 하하하하 키특강을 딱 이렇게 하시면 한 세 번 봐요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아, 망했다!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 같은데? 아니에요. 또 가발 같은 거. 아, 오, 또 떴네, 오늘은. 막, 금손이네, 금손이라고. 혹시 그럼 이제 컨텐츠 또 보고 싶은 거 있어요? 1랩부터, 누랩 하나도 없이 1랩부터 어떻게 좀 키우면 좋을지, 그럼 공략 같은 거? 네, 지금 하다 보니까 윈드민이 파멸이에요. 뭐라고요, 윈드민? 저 윈드민을 원래 200대 때 했어야 되는데 난이 났어요. 지금 윈드민 개꿀팁으로 우리 시청자분이 인장으로 밀어버리시라고요, 지금. 돈이 없어요. 지금 자금이 있어야 한다는데. 아, 저 자금로예요. 자금로라고요? 근데, 근데 의장 비중이 더 커서. 의장이 쓰느라 수련 못한다. 아, 지금. 오, 이쁘다. 탐정 패션으로. 남자친구분도 지금 마비노이 하세요? 아니요, 전혀 안 해요. 아, 그래요? 배틀그라운드 할걸요? 아, 안타깝다. 저, 무슨 패션 있는지 아시죠? 저, 왜 웃어요? 아, 제발 색깔 좀 맞춰주세요. 아니, 왜 웃어요? 아니, 저기요. 그거 보면서. 굉장히, 굉장히 신뢰되는 말입니다. 아, 되게. 용서저가 얼마나 옛날에. 아, 되게. 저기요, 용서저가 굉장히 옛날에 날렸던 옷이에요. 아, 알아요, 용서저. 예전에 인기 엄청 많았던 거 같아요. 전통과 그런 게 있는 옷이라고요. 예전에 인기 엄청 많아요. 인터뷰 오늘 감사드리고 있어요. 선물드려야 하는데 선물을 지금 사올게요. 못 사왔어, 아직. 잠 기다리고 있어요. 몰고 있어야 될까?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소소하지만 감사하니까 제가 문상이라도 좀 드릴게요. 그냥 선물로 받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 드리는 건 찍어야 돼요, 이거. 찍어야 돼요. 자, 받았다고 표시가 해주세요. 따다다다. 자, 뿌잇, 뿌잇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. 좋은 릴레시아 되시기 바랍니다. 아, 네. 아, 네. 저기요, 문화. 렉슨 캐시가 아니라 문상 드린 거예요, 문상. 어디 쓰시라고 드린 거 알겠죠? 문화적인 생활이다. 아, 문화적인 생활. 얼마나 줘요? 문화적인. 게임이 문화적인 생활이다. 아, 네. 아, 맞긴 한데. 이러면 내가. 이러면 내가. 아니, 제가 문화적으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이러면 제가 돈 드리는 의미가 아니에요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아니, 농담이고, 편한 데 쓰시면 되고요. 네, 알겠습니다. 저는 또 다른 유저분을 찾아서 또 먼 길을 가야 할 것 같아서. 감사합니다. 제가 첫 번째. 알겠습니다. 네, 감사드릴게요. 질마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십시오. 여러분, 드디어 제가. PC방에서. 밀레시안 찾기. 35회차 만에. 드디어. 첫 번째 밀레시안을 찾았습니다. 드디어 찾았습니다. 와, 정말. 진짜 쉽지 않은 먼 길이었고요, 진짜. 첫 번째 밀레시안을 찾았습니다. 첫 번째 밀레시안을 찾았습니다. 택배와 함께. 첫 번째 밀레시안을 찾았습니다. 왜 나는 항상 내 방송은 왜 이렇게 힘든 걸까? 아, 드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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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한명 찾았습니다. 드디어 이렇게 해서 한명 찾았습니다. Because you are my girl. You are the one that I envision in my dreams. And you will need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